각자의 모두의 삶이 얼마나 그 디테일하고 섬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 아닌가? 수진아 그... 아니다. 갈게. 네. 저희도 이 드라마 안에 그런 디테일한 감정, 아주 소소한 그런 감정들도 담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가 왜 이리로 와 앉아? 저리가 앉아. 딸이 부르기 싫어? 아우, 걸리자 걸리자. 싫어. 얼른 저리로 가. 내 주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청자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 기억에 남는 그런 드라마. 저는 그런 드라마를 원하고 이번 드라마도 역시 그런 드라마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 십자가 감정도로 한 번째로 접종을 Jade Sup sembler 해보겠습니다. 잠 canvió Herr Rules